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칠게 튀김 이에요 베이비 크랩 이라고도 하는 칠게 칠게 튀김 칠게 튀김을 그냥 먹어도 바삭바삭 이렇게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 이게 라면에 들어가면 라면 국물맛도 더 맛있어져요 뜨거워 지금 먹어도 바삭바삭 맛있어요 팔김치 여기에 팔김치를 더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글보글 너무 맛있어서 미리 하나 먹었더니 말이 잘 안나오네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청양고추도 넣어주세요 매콤하게 청양고추도 넣어주세요 매콤하게 청양고추도 넣어주세요 매콤하게 청양고추도 넣어주세요 청양고추도 넣어주세요 베이비 크랩 파김치 라면이 맛은 있는데 조금 엄마들이 귀찮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먹어 본 사람들이 자꾸만 해달라고 하거든요 맛있어서 그게 한 가지 흠이에요 근데 워낙 맛있으니까 입맛 땡길때 먹어주는 것도 괜찮겠죠 더 매콤한 걸 원하시면 태양초도 솔솔솔 완성되어 주셔서 이렇게 하신itar 맛있게 해줘요 다음 영상에서 아 아 조그만데 살이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래 갖고 씹는 맛도 아주 좋아요